373페이지 한번 봅시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털을 마련해 놔야 될까요? 자 위에다 한번 써보죠. 요거는 자 여기에 요렇게 적어놔요. 뭐라고 써놨죠? 처분 제한등기 처분 제한등기 처분 제한등기로서 요 처분 제한은 어때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특약 x 라고 써놓고요. 그 다음에 계약 x 라고 써놓고 그러면 처분 제한등기는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될까요?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 두고요. 자 그러면 처분 제한등기와 관련돼서 이제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가압류 하고 가처분.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처음부터 우리가 일정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가압류는 뭐예요? 피부정관리가 검전이고 요거는 뭐예요? 검전 이해관리. 요렇게 우리가 따져놔야 되고요. 자 묶어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안으로 가요. 법안은 뭐예요? 법안은 관공서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촉탁등기. 자꾸 요거 속아서는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등기야. 명령등기와 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요? 이 신청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해 놔도 되겠네요. 자 소유권이면 뭐예요? 가구. 소유권 이해관리면 월구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월구에도 기록하고 월구에도 기록하고 각구에도 기록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듯이 소유권에 가처분 등기를 걸었어요. 그 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관리를 걸면 뭐예요? 부기등기가 돼. 그럼 이번 달 목표는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거 처분제한등기. 그리고 특히 요 처분제한등기와 관련돼서 이 가처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고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1번에 뭐예요? 가압류. 뒷장에 한번 넘겨 볼래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가처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 틀을 좀 마련해 놓으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이 틀이 마련돼 있으면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요?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반드시 법률 규정. 또 하나 봐봐요. 가처분 등기 시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어때요? X. 가압류 만성은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X. 뭐예요? 적탁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각구에도 기록할 수도 있고 올구에도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에 안다. 어때요? X.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라는 거. 이걸 자꾸 깨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처분 제한등기는 가압류 가처분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 달에 처분 제한등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래야 다음 달에 가처분 등기를 치고 들어가지. 이 의미에서. 적어도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아 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도 안 할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알아야 돼요. 하압류는 뭐예요? P포정관리가 검전이고 가처분은 검전이의 관리다. 그 정도는 알고 가야죠. 자 그러면 뒷장에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쭉 넘겨서 377페이지로 가봐요. 자 제9절 촉탁의안등기 찾았어요? 이미 또 배웠으니까 오늘 또 한번 적어봐요. 촉탁의안등기 자책방지에다가 첫 번째. 촉탁등기 주체는 누구다? 광공사. 그렇죠. 광공사. 자 원칙. 지난번에도 한번 적었거든.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하자고요. 자 두 번째. 광공사는 거짓말 해요? 안해요. 안한다는 걸 해야 돼요. 거짓말은 많이 하는데 안한다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자 세 번째. 전자촉탁도 가능하다는 거. 전자촉탁도 가능하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저번에 뭐라고 그랬죠? 출석주의가 뭐가 된다? 면제가 된다고 그랬죠? 출석주의 면제. 면제. 여쭤볼께요. 지난번에 틀린 사람은 이번에는 맞춰줘야 돼요. 자 요렇게 해놓고. 최초는 뭐예요? 광공사. 무슨성? 등기의 진정성.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자 그러면. 자 광공사 촉탁등기식. 우편에서 송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편이라는 것은 출석. 그러니까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첫 번째 들을 때가 이렇게 다르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아주 그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진도 뭐예요? 저는 요즘 잠이 안와요. 사실 마지막 주 두 달마다 한 번씩 잠이 안오는 날이 있어요. 뭘까요? 진도. 진도. 진도 스테레스. 요 진도 스테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세 과목. 민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학교론. 그래서 학교론. 학교론.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돌아가셔요. 가로사로. 그러니까 잘해주세요. 공법 교설마태 잘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제일 뭐예요? 세법선생. 괜찮아요? 공시법선생 괜찮아요? 중개사법은 시간이 남아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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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둬라요. 남아둔다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세 과목 잘해주세요. 특히 말이라도 민법 교설마태 따뜻한 말 해주시고. 칭찬이 뭐예요? 사람을 뭐예요? 날개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민법 선생님들이 스테레스 많이 받는다고. 두 달만에 뭐예요? 부터는 8주 만에 끝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뭐예요? 눈 딱 감아요. 감고. 그럼 진도 뭐 끝내려고 그러면 어딜 봐요? 사람 얼굴 못 봐요. 천장 봐야지. 천장 봐야지. 천장 봐야지. 그러니까 보통 뭐예요? 선생님들이 마지막 제출 얼굴을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치지를 못해. 왜냐하면 진도스 드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얼굴. 그러니까 딱 마지막 제출 선생님들 얼굴 보면 천장 찾아보든지 저쪽 보든지 이쪽 보든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요번에. 그런데 저는 뭐 벌써 앞에서 다 확인해놨기 때문에 지금 확인 작업을 하는 거거든. 아 촉탁된 게 여기 또 숨어 있었구나 라는 거. 의미 정도만. 그만 그 정도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쭉 한번 넘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400페이지 가봐요. 제 5장 뭐라고 써놨죠? 자 400페이지 각종 권리. 권리도무라미 있어나봐요. 권리 그러면 뭘까요? 각고하고 얼굴이잖아. 각고 얼굴. 그렇죠. 각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 그래서 이제 권리의 등기 절차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존등기. 보존등기 출체 횟수를 봐봐요. 매년 출체되잖아. 별표가 5개짜리거든. 보존등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모든 등기 스타트거든. 스타트거든. 그러면 보존등기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러면 이번 달코스에 다 지난번에도 잡아놨듯이. 자 보존등기는 이거 보존동그라미. 보존는 처음이다. 처음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이렇게 각고. 그러면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보존등기. 소유권 버전등기. 보존등기는 몇 종류? 봐봐. 이래까지 보존등기와 몇 종류니, 그러니까 하룡을 못해 먹고 있는거야. 자 그러면 부동산등기법의 대상은 몇 개? 2개, 토지와 건물. 그렇죠? 그럼 보존등기는 이 위에다가 토지 이렇게 해놓고 행강팬서 놓고 여기에서 건물에다가 행강팬 넣고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크게 토지와 건물. 그럼 보존등기 문제를 풀 때는 뭘 확인하라. 토지냐 건물이냐를 확인하라. 그러면 이걸 이제 끌고 가요. 처음. 제 자원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처럼 이거든요. 처음처럼. 처음처럼 하면 소주 몇 병? 일곱 병. 어떻게 알았어요. 일곱 병. 일곱 병. 요즘 도수가 작아서 일곱 병 정도는 거뜬하고요. 옛날에 일곱 병은. 근데 안 먹어요. 웬만하면. 그 나은 날 수업이 없어요. 먹지. 수업이 없어요. 먹지. 그러면 보존등기는 우측 방주가 있네. 오늘은 두 개만 잡아놓자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개만 잡아놓자고. 선생님.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지 말고 2번이라고 써줘요. 와서 또 따질까 봐. 자. 첫 번째. 여기 읽어봐요. 처음. 그러면 읽어요. 그러면 처음을 끌고 가. 대장상 최초의 명인. 요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야. 원칙이에요.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해외. A가 두 개가 있어. 국가.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은.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포괄승계인은 직접 뭐예요? 포괄승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칙은 뭐라는 거예요?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만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국가하고 포괄승계인은 원칙이에요. 예외적 측면이라는 거 잡아 놓고. 그래서 이제 대장상 최초의 명인. 요렇게만 한번 잡아 달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자. 보존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토지, 건물. 건물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이게 보존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특별, 자치, 토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 그러면 특별, 자치, 토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그러니까 그러면 무주, 토지는 누구예요? 국가. 국가를 상대로 해요. 근데 무주 건물은 뭐예요? 누가 검사를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중공검사라 하거든. 그러니까 건물에 특이한 거 읽어봐요. 특별, 자치, 토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 한다는 거. 자. 나머지는 다 배웠어. 법안 소유권 버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인감정량과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등기 원인과 등기 현의류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궁금해도 참고요. 네 번째 궁금해도 참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존 등기를 문제를 푸는 네 가지 원리가 있는데 요거 두 개라도 다 잡아놓으라고. 자. 그럼 오늘은 요거라도 싫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봐요. 보존은 뭐예요? 점, 소유권은 각구고 보존 등기는 몇 종이다? 두 종이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여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보존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거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끌고 나갈 거야. 자. 처음이죠. 그럼 무슨 등기? 기입등기죠. 그러면 새롭다, 새롭다. 등기필 정보 작성, 보존, 설정, 이전. 그렇게 이제 끌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매수인은 안 되죠. 이거 뭐야? 대장상, 최초의 명인. 근데 원칙.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뭐에요? 국가와, 보관, 승계인. 요 두 개는 공짜가 안돼요. 앞으로 요 네 개는 공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개는. 그러면 보존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그 전초전으로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요걸 하나 찾아서 줄을 한번 꺼놔 보자고요. 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건물 어딘지 한번 봅시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402페이지 가로 4번이 있네. 402페이지 가로 4번. 가로 4번에다 거기 별표 새겨 놓고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취도지사. 요거는 어디 하나인다. 건물. 그렇죠. 요거는 요거 하나 딱 잡아놓으면 돼. 이번 달 거세.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요.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문제 하나 풀어봐요.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고 문제 풀어. 토지의 건물이. 토지. 건물부터 찾아. 특별자취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 있어요 없어요. 몇 번에. 2번. 정답은 2번. 오케이. 항상 문제 푸는 요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본 틀은 잡아야 돼.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요 틀부터 먼저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보존등기 문제 나올 때는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냐. 건물이냐. 다시 뭐부터 확인하라.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만 뭐부터 찾아. 특별자취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 자.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버려둬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2절. 407페이지. 제2절. 버선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그러면.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등기잖아. 그러면.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뭐가 있는지만 확인해놓고 가자고. 자. 그러면. 오른쪽. 409페이지. 3번의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찾았어요. 예.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는 작년에도 출제되고.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따지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자고.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자. 요렇게 잘라봐요. 이미 다 배웠어. 잘랐어요. 그러면. 일부앞에 이렇게 소유권에다 줄을 꺼놔요. 소유권을 두자로 본체는 뭘까요. 걸리지 않아. 그러면. 소유권 일부. 건네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라. 무슨 이전등기. 지분이전등기. 요번달 고소는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사례 문제로 우리가 출제되었어요. 약식 사례로. 그러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라. 무슨 등기다. 지분이전등기라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렇게만 분석을 좀 해두고. 그러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란. 그러면. 줄을 한번 꺼놓자. 낙서를. 잔독수위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지분의 전부 일부를 이전하는 것. 즉. 지분이 바로 포인트가 되는거에요. 첫줄이 있죠. 자. 그래서 지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지분. 그러면. 소유권 일부이전등기 시. 반드시 기록할까. 뭘까요. 지분이겠죠. 그 정도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412페이지. 11페이지. 자. 4번에 무슨 등기. 진정맹이 회복을 등교하는 소유권 이임등기. 나중에 다 배우니까. 진정맹이 회복등기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거 잡아놓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5번에 수영에 의한 등기. 수영에 의한 소유권 이임등기. 수영줄잖아요. 자. 그러면. 반가루 6번에 뭐가 나와있죠. 한매에 가난 등기. 줄 한번 쳐놓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416페이지 가니까 7번 한번 봐봐요. 무슨 등기가 있죠. 신탁에 관한 등기. 여기가 있구나. 신탁등기. 자. 제목 일단 외워놔요.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을 할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자. 418페이지 8번을 봐봐요. 뭐였죠. 상속을 원일화한 소유권 이임등기. 찾았어요. 그 옆에다가는 요렇게 써놔요. 요번단은 그거 확인해놓고 가자고. 자. 상속등기와 상속인등기.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한번 잡아놓고. 자. 오른쪽 가니까 유증. 유증. 찾았어요. 예. 유증과 관련돼서는 오늘 개념 한번 잡고 가자고. 유증. 자. 그 옆에다 가지를 요렇게 세 개를 펼쳐놔요. 그래서 앞으로 요렇게 잡아놔요. 유가 포인트야. 유 유 유. 요렇게 한번 잡아놔요. 유 유. 그럼 요거는 유언이라고 써요. 요거는 유언집행자라고 써요. 유언집행자. 요거는 유언장이라고 써요. 앞으로 이제 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유다. 유 유 유 유. 그래서 유언. 유언집행자. 유언장. 여기에다 여백 다 두고. 오늘은 유언 써먹어봅시다. 써요. 자. 그럼 유 원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에요. 유 증이야.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유 증. 그래서 유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에요.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지난주에 우리에 쓰니까 뭐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었죠. 읽어봐요. 유 제 포. 유언 유 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 기. 그래서 유. 제. 포. 이 두개는 좀 내버려 둬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유증에 대한 개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에요. 유 증이라는 거. 그래서 두번째 줄 줄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다음달에 이제 유증은 두 종류가 있어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그거는 다음달에 우리가 해도 되지 않고요. 일단 유증이 뭔지. 그 정도만 의미를 좀 다져달라는 거. 그럼 앞으로 유증을 읽을 때 항상 세 개를 생각해요. 언. 유. 원. 집행자. 유. 언.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둔거에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420페이지 가니까 제3절. 용의권에 관한 등기. 찾았어요. 시험법이나 알고 가자고. 용의권에 관한 등기 몇개에요. 3개. 뭐 3개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자 시험법인 손가락이 몇개. 5개. 시험법인은 5개에요. 자 그러면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 옆에다 써요. 5개. 자 자측에. 첫번째. 5개. 그래도 시험법인은 알고 가자고. 시상권. 자 5개입니다. 시험법인은 5개. 그래서 좌측 방주에다가 앞에다가 딱 5개 써 놓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아까 뭐 3개라는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건 아까 용의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용의 물건은 대표적으로 지상 지역 전세죠. 근데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사용 수익이거든. 그러니까 시험법인과 몇개다. 5개. 읽어봐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머선력.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 기능 역할은 3개가 있었죠. 성립요건주의. 혈약발생요건주의. 같은 말이죠. 처분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 186조는 등기해야죠.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다음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187조의 유일한 애조항 뭐가 있었다. 점유취득시효. 거기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죠. 점유취득시효 반드시 등기를 요하죠. 상속은. 187조. 그죠. 정켓면은. 187조. 점원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승립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용의권에 관한 능기. 많은 걸 욕심내지 말고. 나머지는 저한테 맞게. 일단 민법교수님한테 일단 배우고 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 쳐줄거야. 지상권 지하권. 구분지상권 다 쳐줘요. 제가 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민법선생님이 뭐에 탈락. 그러니까 뭐에 나름대로. 오늘 용의권은 몇개다. 다섯개. 지상권. 지하권. 전세권. 임차권. 한번 1번에 가서 지상권 줄 한번 쳐 놔 봐요. 지상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더 밑에 가서. 구분지상권 줄 한번 쳐 놓고요.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2번에 무슨권이 있죠. 지역권. 줄 한번 쳐 놓고. 아. 지역권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자. 424페이지에 3번. 무슨권이 있다. 잔세권이 있었구나.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4번에 뭐가 나와요. 임차권.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알고 가자고. 임차권. 그러니까 용의권은 그러면 다섯개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시험 범위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용을 들어가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다섯개 잡아놓고요. 자. 나머지는 4배로 둬요. 다 배워 4백. 430페이지로 가봐요. 자. 430페이지 제4절. 뭐가 나오죠. 담보권에 관한 등기. 손가락 몇개. 다섯개. 담보권에 관한 등기도 다섯개야. 다섯개. 그러면 그 옆에 다 놨어요. 다섯개. 자.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도 다섯개로서. 제일 만만한게 뭐예요. 저당권이네. 그 다음 두번째. 건조당권. 자. 세번째. 자. 공동저당. 네번째. 걸리질권. 자. 다섯번째. 채권. 담보권. 그래서 담보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섯개를 기억해 주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다섯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시 따로 정리할 겁니다. 다섯개.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담보권에 관한 등기 몇개. 다섯개. 그럼 읽어봐요. 저당권. 건조당. 공동저당. 글리질권. 책권. 담보권. 자. 책도 읽지마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테니까. 일단 그러면 오늘 기본적으로 이번털권세는 다섯개. 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공동저당. 글리질권. 채권. 담보권. 용익권은 다섯개. 시상권. 구분시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거는 알고 가자고. 그러면 1번에 가서 저당권 한번. 줄 한번 꺼놓고. 저당권. 자. 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거고. 저당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쭉 한번 넘기만. 가로 6번 넘어가요. 공동저당. 434페이지. 자.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찾아점. 그러면 공동저당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근저당이 나오겠지. 그래서 8번. 가로 8번에 근저당권.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438페이지. 걸리질권.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권이니까. 산밤. 오전권. 채권. 담보권. 오늘 이거는 알고 가자고. 알고 가자고. 내용은 차후의 문제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딱딱딱 정리를 해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담보권은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저당권. 근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많이 출제하고 싶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나오는거야. 근저당권에 관련된 설명중이 이렇게 안나와. 요즘은 담보권에 관한 관련된 설명중. 그러니까 5개 지문을 1개씩 골고루 출제하는거야. 용의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5개 지문이 골고루 출제한다고. 그럼 뭐에요.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잔세권. 임차권. 초등출제원이라면 그렇게 하지. 그럼 뭐에요. 임차권에 관련된 설명중 독자적으로 해서 5개 지문을 다 뽑아먹잖아. 그거보다는 용의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것 옳은것에서 5개를 골고루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시험범위는 알고 가야지. 그쵸.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6장으로 가봐요. 이제 다 끝났어요. 6장을 가니까 462페이지로 가봐요. 제사항 6장. 무슨 건물. 구분건물과 대식관. 찾았어요. 오른쪽 1번에 가서 구분건물 등기. 별표 5개. 자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그럼 462페이지로 일단 와봐요. 462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봐봐요. 등기분은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요. 두 종류. 토지 건물. 이 정도. 토지는 몇 부분. 세 부분. 건물은 뭐에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이게 구분건물이죠. 일반 건물은 몇 부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5개짜리가 되고. 이 등기분은 어디에서 관리할까요. 당연히 여기에서 관리하겠죠. 어디에서 관리하여.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관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에 토지와 건물이 있겠죠. 토지는 몇 부분. 세 부분. 세 부분이 뭔데요. 표제부. 갖고. 얼구. 건물은. 일반 건물은. 세 부분. 표제부. 갖고. 얼구. 일반 건물은. 네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 오른쪽 가서.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옆에. 네 개를 딱 써 봐야죠. 이제 그건 알아야지. 463페이지로 갑니다. 우측에 방주 있어요. 그러면 첫번째. 한동. 전체. 표제부.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전한번에도 배웠으니까. 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상단과 하단. 나나나서. 지금 외워졌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자 전유 부분에 표제부. 그러면 전유 부분에 표제부. 전유 부분에 표제부. 상단 하단. 상단 하단. 뭐가 기록돼요. 세 번째. 각구. 네 번째. 얼구. 얼구. 그래서 집합건물은 최소한 이번 달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표제부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이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각구. 얼구. 거쳐.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뭐가 기록돼요. 또 다 까먹었다. 한동. 건물.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 그렇죠. 대지권의 목적. 여기 오르면 그냥 대지권의 목적이라고요.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상단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그렇죠.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비율 정류. 그렇죠. 이 정류는 이번 달 것에 알아야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썼으면 이거 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줄 쳐놓고 이걸 묶어서 여기에다 뭐에요.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요. 비율하고 정류. 이렇게 이제 딱. 최선은 이거는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 이제 집합 건물을 치고 들어가야지. 프린터로 해서.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제일 쉬운 문제가 이게. 봐봐요.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갖고 얼굴을 둔다. 어때. X.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있죠. 그러면 최근에. 더 최근에 이제.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과 대지권의 종류는 대지권인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기록된다. 어때. X. X. 비율과 종류는 여기가 아니라 대지권 표시란. 대지권 표시란 이 언인데. 한동 전체 표제부 하단. 이렇게 이제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지. 그래야 이제 집합 건물을 푸고 들어가야지.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2.5점 자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 것은 요거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라. 이거 안되면 이제 집합 건물을 배울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최선 선생님이 저거는 잘 안해오세요. 그러면 최선 이것까지는 요구하자고.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 그래서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동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대지권 등기.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번 달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소바심 같지 말고. 그 정도만 일정. 이제 거기에 잡히면 다음 달에는 뭐예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 소임 및 관리의 가난 법례라고. 같이 맞춰서 쳐주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리가 돼야 되고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거기 484페이지로 가봐요. 자 484페이지 가니까 제 1절. 등기간에 대한 이의신청. 찾았어요? 이의신청 줄을 한번 꺼놓고. 이의신청은 27회 때 28회 때 2.5점 짜리고. 이의신청은 곳 밑에다 써요. 이의신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퇴질이야. 사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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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의신청을 해보려면 틀이 있는데. 오늘은 그 여섯 개를 적어줄 수는 없고요. 오늘은 딱 두 개까지만. 자 그 옆에다. 자 방주에다. 첫 번째. 1. 2. 3. 4. 5. 6. 여섯 개를 어쨌든 여섯 개를 숙지가 돼야 되거든. 자 거기. 485페이지. 자측에다 여섯 개. 오늘은 두 개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이의신청이 주체라고 써요. 자 요 여섯 개가 이제 여섯 개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세 개 정도만 해 봅시다. 여기는 다 놔둬요. 재기기간 기준 효력. 오늘은 주체 객체 6번. 1번하고 2번하고 6번만 한번 잡아 보자고. 자 여기 뭐라고 써 놨죠. 주체. 여기는 뭐에요. 객체. 여기는 재기기간 기준 효력. 이신청. 이신청서. 오늘은 요 1번하고 2번하고 6번 정도만 잡자고. 자 이신청이 주체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사퇴지를 아무나 할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요. 뭐라고 써 놨죠. 직접 이해관계인만 이의신청을 전해. 간접 이해관계는 안 됩니다. 자 직접 이해관계. 그러니까 직접 이해의 당사자만 뭐에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은 소송의 전단계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요. 당부당이라고 써요. 당부당. 당부당이 뭘까요. 당자가 옳을 당. 부당이 그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소송의 전단계로서. 그럼 판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판사님. 요 사항이 옳아요. 그래요. 그러면 판사가 판단을 안해줘요. 판사가 뭐라고 답변을 해줘요. 저는 적법과 부적법을 따지는 사람이지. 옳고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부당.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써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소송의 전단계로서. 이의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라는 거에요.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요. 간할지방법원이라고 써요. 간할지방법원에다 제기하고요.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라고 써요. 당의 등기소. 지난달에는 29일때는 출제가 안되서. 그래서 출제가 안되서. 지난달은 작년에는 출제가 안될 것이라서. 이번 2달때. 지난달은 사태질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지난달은. 지난 작년에는. 올해는 또 출제해상이 되니까. 미리 6개를 이렇게 포맷을 마련하고. 자 요거부터 여하자. 주체는 뭐에요. 읽어봐요. 십섭의 강행. 갱체는 당 부당. 옳고 그런거에 대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의신청은 어디에다. 당의 등기소. 그래서 옛날에 요렇게 오라고 그랬더니. 또 어때 봐봐요. 요렇게 점 찍어봐요. 몇자에요. 다섯자요. 읽어봐요. 기소. 그랬더니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 등기소. 그렇게 하네. 그러면 왜 그러면.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에 제외하고. 이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소냐. 등기소를 경유하라는거야. 그랬었어요. 등기소 경유주의 때문에 그래. 경유하라는거야. 그래서 경유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제외한다. 이름은 틀려요. 항상 나누는건을 읽어봐요.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서를 나눠놔야 돼. 그럼 오늘은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개념을 한번 잡으러 갑시다. 그래서 의의를 가봐요. 등기안의 결정처분에 부당동어라미. 부당. 부당한 경우에 이로말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등기법에서 읽어봐요. 의의신청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의의신청은 결론적으로 뭐에요? 사퇴질이야. 간단하게 하면 사퇴질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의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주체, 객체, 제기관, 기준, 효력 요렇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여기 부당은 뭐 읽어봐요. 옳고 그런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의의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으때 x 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라는거. 소송의 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뒷장을 한번 옮겨봐요.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자 거기 488페이지로 가봐요. 여기도 이미 다 배웠어. 자 488페이지와 관련돼서 제 2절 벌칙 찾았어요. 거기 옆에다가 요렇게 세팅해 놓습니다. 이미 배운거. 자 좌측에 이렇게 써 놓았어요. 등기강제. 자 원칙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죠? 당사자 신청. 애 온 사람은 참 잘해왔네요. 당사자 신청. A가 뭐에요? 등기강제죠. 등기강제. 자 그러면 등기강제에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되는거고 등기강제는 몇개가 있죠? 3개가 있죠. 자 부동산등기법. 즉 표제부죠. 부동산등기법은 몇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몇일이죠? 60일. 그렇죠. 60일. 자 그러면 명의신청은 몇년에 강제하죠? 3년. 야 이거구나. 자 이거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요거 앞에다 색칠을 좀 해요. 요거는 표제부. 표제부는 몇개월? 1개월. 각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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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각군은? 명의신탁에서? 3년. 요렇게 해서.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 우리 다섯개 주요글자 잡아주거든. 그래서 여기 등기강제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 예의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법은 몇개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 명의신탁은? 3년. 요거는 어디? 표제부. 요거는 각국. 요거는 각국. 얼굴. 요렇게 되는거네요. 자 그러면 각국은? 각국은? 표제부는 뭐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할까요? 여기에다 좀 붙여놔서. 왜 그러냐 하면 대장과 등기부를 뭐에요? 일치시키게 해서. 일치시키게 해서. 일치시키게 해서.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 부동산 표시의 권리에요. 부동산 표시죠. 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요 두개는 뭐에요? 탈세. 탈세. 탈법을 방지하기 해서. 탈세 탈법 방지. 요렇게 해서 딱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한 이번달 거에서는 요거까지는 안기를 해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안기에요. 그래야 이제 다음달에 이제 특별조치법. 이제 치고 들어가고. 그러면 등기강제 읽어봐요. 원칙은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당사자. 그러면 예의적으로 등기강제. 표제부. 1개월 각국. 60일. 명의신탁. 3년. 각국. 이렇게 딱 잡아놓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써먹어야죠. 자 지목변경시. 지목변경시. 60일에 등기를 강조한다. x. 지목변경. 1개월이죠. 소유권 버전등기는. 1개월에 등기를 강조한다. x. 소유권 버전등기는. 60일. 소유권 이전등기는. 1개월에 등기를 강조한다. x. 60일이죠. 각국은 무슨건. 소유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491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491페이지. 그 페이지 있어요. 491페이지 가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제 7장 뭐라고 써놨어요. 제 491페이지. 맨 밑에. 이 신청 및 벌칙 써놨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 신청 및 벌칙 써놨잖아요. 제목 조그맣게. 맨 밑에 페이지.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끝. 끝이라고 써놨네. 끝. 끝.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산게 2개월 동안 참원이라고 고생 많았어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꺼내볼래요. 자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1. 자 1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일반 지문. 자 1번은 뭐라고 써놨느냐. 등기원리를 정료하는 정보의 이미적 기록사항에 해당하는 기록이 되어 있더라도 잘라봐요. 자 이미적 기록사항이 기록되어 있대. 그럼 그것은 신청정보에 적을 필요가 없다. 어때요. x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렇죠. 자 신청정보에 적어놨으면 신청정보에 또 적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1번은 x가 되네. 자 2번 한번 풀어봐요. 2번은 5죠. 자 이미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등기하면 제3자의 계기는 힘. 머선약. 대항약. 정확하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이네요. 3번 한번 풀어봐요.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감각으로 찍어봐요. 한매 특약 등기를 할 때 한매기간이 읽어봐요. 등기원인이 정해져 있대. 그럼은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래 기간은 무슨 사항이죠. 임의적이죠. 그런데 등기원인이 정해져 있다면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률의 근거에 하나거든. 있으면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3번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5다 x다. 그렇죠. 4번 한번 풀어봐요. 4번은 등기원인 공유물 분할 약정. 약정이 있네요.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도 기록해 줘야 되겠죠. 약정이 없다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맞네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와 관련된 거 할까. 그러면 4번은 맞고요. 5번 한번 풀어보세요. 9번 검은 건물에 관해서 대집근 인 경우 당연히 대집근이 있는 경우 권리의 표시도 기록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 금은 5번도 5다 x다. 그렇죠. 6번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 네. 어 질문이네. 6번. 맞아요 들려요. 맞아. 법인 아닌 사자는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대표적인 박찬호, 장학회, 그쵸. 오 이렇게 되네. 수준이 요정도 수준이라던가 지금 나오는게. 자 7번 한번 풀어봐요. 자 농지에 대해서 전세권은 금지되죠. 303조 단세이죠. 짧아요.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 설정은 금지되지 않는다. 지상권의 목적은 뭐에요? 건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수목도 있죠. 그럼 5다, x다, 5거죠. 8번입니다. 8번도 자주 출제되는거죠.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신청권이야 청구권이야? 청구권이 없죠. 청구권이 없으므로 보존할 청구권도 없어. 거로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다. 맞나요? 자 9번이네. 9번도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거야. 자 지분이 지분 상의 전세권을 빌어가는데, 용의권은 설정할 수 없다. 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돼.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용의권은 있어 없어 없어 없어. 그래서 9번도 조심해야 돼. 전전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9번은 아주 중요하고요. 5. 자 10번 한번 풀어보죠. 자 10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유치권은 등기능력이 없죠. 그렇죠. 자 12번 풀어보세요. 자 x죠.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에요? 지분. 그 다음에 전세권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용의권의 지분은 절대 설정할 수가 없어. 용의권은. 그래서 요거는 5가 되네. 자 미쳤어요. x가 되네. 자 11번은 x죠. 자 12번 한번 풀어보죠. 11번은 안 풀었네 아까.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재산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어때? x. 일부에 대해서 가정하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11번은 x. 12번도 x. 자 13번. 13번은 못 풀면 제가 울어버릴거야. 됐어요. 구조상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폭도나 엘리베이터. 그럼 13번은 O에요. 자 14번 풀어봐요. 일단 보존등기부터 먼저 잡아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등기가 뭐에요? 각골을 최초로 개설하잖아. 그러면 앞에 가요. 일부야 전부야?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 개설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x 연재. x가 아니라 맞죠? 신청할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x. 그렇죠? 자 15번이네. 자 15번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요것도 저번에 설명을 했어요. 봐봐요. 자 봐봐요. 공동상속인이야. 이것도 이해하면 금방 나와요. 자 아버지가 갑이야. 자식이 3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했어요.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 근데 형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상속등기 해주세요. 돼 안돼 안돼. 그리고 콩가루 집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동상속인이 1이니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돼. 근데 AD가 뭐여? 장남이 전원의 상속등기를 해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공유물버전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해줄 수 있거든. 그러면 공동상속인 줄잖아. 일부 동그라미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17번 한번 풀어봐요. 16번인가요? 아 자꾸 이게 착시험상이 벌어지네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버전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대장상 최체명인. 에이적으로 국가. 포괄성계인. 포괄성계인은 직접 버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에이적인 측면이네. 오늘 안해오면 문제를 못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이적 측면으로서 금 16번은 O다X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17번. 이거 못풀면 하여튼 오늘 큰일이에요. 건물이죠. 건물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해에서. 그럼 17번은 O다X다. 자 그럼 이제 18번 한번 풀어봐요. 18번은 전주의 문의가 배운 건데. 전주. 19번은 미등기.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돼서죠. 그래서 미등기부터 미등기 토지 줄 차나봐요. 가처분 줄 차나봐요. 가처분. 가처분은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그럼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가 발생하고 잘라요. 이미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직권으로 보존등기 됐는데 따로 말소척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척탁이 있더라도 보존등기는 읽어봐요.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죠.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거고. 19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요. 나중에 아직 그건 뺐거든. 전주에 배워서 잘 헷갈릴 겁니다. 그럼 19번은 5가 되네요. 18번은 5. 19번 마지막 문제네요.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리면 오늘 졸고 들은 거예요. 졸고. 그럼 19번은 어때요? 5죠. 소유권, 보존등기란 등기 5인가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5.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오늘 뭐 우리 쭉 한번 봤는데 어때요? 아까 정리해 뒀던 걸 그걸 태도로 해서 다시. 근데 두번 들을 때하고 첫번째 들을 때는 영 다릅니다. 감각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 거예요. 다음 달에는 아마 등기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적은 작년에. 지난달에 우리가 한 85%에서 90% 다 마무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달 언제. 다음 주 개강할 때는 지적은 3주만에. 등기는 5주 해가지고 등기를 많이 칠까 생각 중입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인강을 듣고 싶어요. 그럼 지적은 몇 월달까? 1, 2월달까? 등기는 3, 4월달까? 이걸 들으면 돼요. 이게 다 한번에 치중을 할 수가 없어서 비중을 좀 그렇게 두는 겁니다. 1, 2월달에는 지적. 그 다음에 3, 4월달에는 등기.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둘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늘 뭐 종강인데. 마음도 뭐 종강이 됐으면 좋겠네요. 금방 깔끔하게. 또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예우책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ㅎ